방송인 유재석 위인전을 읽은 어린이가 TV에 나와 유재석의 어릴 적 가족사를 술술 말합니다. 그런데 개그맨을 하다가 못 느껴서 쫓겨났다는 대목에 이르자 유재석이 당황합니다. 사실과 다른 이야기여서 내 의사와 상관없이 발간된 만화라고 해명하죠. 야구선수 유현진도 자신의 위인전이 나왔다는 소식에 놀란 적이 있습니다. 만화 내용을 전해 듣고는 내가 어렸을 때 그랬었나라며 곤혹스러워했습니다. 20년 전 초중학생들이 많이 읽은 위인전이 이순신, 세종대왕, 에디슨, 퀴리 부인, 신사임당 순이었습니다. 하지만 6년 전 어린이 위인전 순위에서 이순신과 세종대왕은 8위와 11위로 밀려났습니다. 그 자리를 유재석을 비롯해 김연아, 박지성, 유현진이 차지했습니다. BTS 위인전은 종합 패스트셀러 10위권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어린이들의 흥미를 끌으려고 만화로 꾸민 위인전과 스타들의 전기가 넘쳐납니다. 칭찬 일색인 현역 유력 정치인의 만화 전기가 나오기도 했죠.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모임인 광복회가 발간한 독립운동가 만화위인전도 있습니다. 비리 문제로 사퇴한 김원웅 전 회장 시절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기묘한 일이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어머니 전월선 여사편이 백범 김부구 선생 편보다 절반이나 더 두껍다고 합니다. 김 전 회장이 태어나는 장면도 두 페이지에 걸쳐 묘사했습니다. 독립운동 역사 왜곡인 건 말할 것도 없고 미화가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김 전 회장 부모에 대해서는 가짜 광복군 유공자라는 의혹이 제기돼 소송까지 진행 중인 상황이죠. 게다가 그는 만화 제작비 견적을 2배 비싸게 낸 업체와 계약해 5억 원대에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은처 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 법인카드 부당 사용 의혹도 혈을 차게 합니다. 재임 2년간 사용액의 4분의 1을 업무와 무관한 간식, 반찬, 목욕, 가발, 약값, 병원비로 썼다고 합니다. 이 항목들이 무얼 뜻하는지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대가성 있는 억대 기부금까지 포함해 고발된 행령 배임액만 8억 원대에 이릅니다. 유공자 자녀 장학금으로 쓸 카페 수익금을 빼돌린 혐의와 별개로 모두 새로 나온 비리 의혹들입니다. 그는 카페 관련 의혹으로 물러날 때까지도 사람을 볼 줄 몰랐다며 실무자 탓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재임 내내 여기저기 손을 댄 곳이 한둘이 아닌 듯합니다. 그러면서 이 보로는 정의와 외국의 사도인 양, 닥치는 대로 친일, 민족 반역자 딱지를 붙이느라 바빴습니다. 악이 마음에서 나와 도로 제 몸을 망치는 것을 불교 법구경은 쇠에 비유했습니다. 녹이 쇠에서 나와 바로 그 쇠를 먹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아무리 긴 장마에 찌든 곰팡이라도 끝이 나면 사라지기 마련인데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이 비리 의혹들은 어찌하면 좋을까요? 8월 22일 앵커의 시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파야 합니까? 였습니다. 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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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